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의 무학산 등산길에서 발생한 50대 주부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도록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신고 보상금 천만 원까지 내걸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산 도중 살해된 채 발견된 주부 신한살 이모 씨 사건의 수사본부가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에 설치됐습니다. 전담 수사 인력도 기존보다 30여 명 늘어난 총 81명으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창원 무학산의 인근 지역에서 탐문 수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직접 목격자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 유인물 천장을 배포하고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보상금 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29일 주부 신한살 이모 씨가 혼자 등산을 하다가 살해된 채 발견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현재 등산로 인근 CCTV 80여 개에 대한 분석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범행 당일 산을 올랐던 등산객 2명으로부터 용의자의 기본 인상착의를 확보했습니다. 50대이고 보통 체격의 그리고 어두운색 개통의 옷을 착용한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살해 사건 소식에 무학산은 등산객이 눈에 띄게 주는 등 제보자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 아예 안 와요.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 사건 들어오는 사람 왕내도 없고. 경찰은 등산로 주부 살해 사건 수사 장기화를 배제하지 않은 채 보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제보 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